여기! 함서방! 어딨어? 함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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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킨대로 해요, 시킨대로. 이제 선수가 있어요. 해완자! 야, 왜, 왜, 왜. 야, 우리 박아주. 야, 너만 잡았다. 야. 응? 너만 잡았어. 고기가 없다 없어 보이지도 않아 고기가 없어요 없어 에이 포기 얼마 드리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잡아온 은어 아니 사온 은어를 구워 먹어야지 이렇게 말해도 되지도 않잖아 저거요 저거면 저게 우리 저녁이에요 장가 가기도 전에 연애할 집에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괴를 사오잖아 조기 한 박스 사고 그럼 창문이 뭐 다 내가 다듬고 좋잖아 나는 못 만지고 못하는데 그걸 다 잡아가지고 끓여 먹었잖아 내가 먹을 거니까 근데 잘해 산 것도 잘 잡아 아이고 생선 잡는 게 뭐 일이에요 아무래도 아니지 생선 너무 씻으면 맛없어 아 그래도 깨끗이 씻어야지 먹죠 불씨가 없어 나는 좀 안 먹고 싶은데 이거 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밖에 먹을 게 없어요 됐어 석수에다가 석수에다가 차근차근 올려서 구우면 되지 오 다시 씻어야 되겠다 고기가 불에, 불에 굽히고 있어요? 아니, 불은 여기 있고 고기는 이쪽에 있는데 그게 구워줘라 그럼 와서 좀 이렇게 옆에 조그려 앉아서 불을 좀 맞춰줘야지 아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오늘 저녁은 꼼박 굽게 생겼구만 고단백 다이어트 식으로 내가 생선을 구워드린다니까요 이렇게 사다 올랐지 기다릴 때 이제 내버리면 돼요? 어휴, 보기엔다 아, 그래도 뭐 장모님 손이 딱 한 번 가면 불이 확 올라오네 요 정도 없으면서 무슨 숯불 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해놓고 가만 둬도 되는 거 같고 아유, 또 죽잖아 아유, 둬봐요 발 빠지겠다 붙여져다 발 빠지겠다 흐뭇하겠다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